시작! 시작합니다 위쳐 3 이어서 가야죠 오늘의 부재 소통없는 방송 감마 조절이 창모드에서 안되는 관계로 전체 화면을 플레이할겁니다 재승창이 안보이는 관계로 재승창을 못보고 플레이하겠네요 전대미문 소통없는 방송 아 뭐야 시끄러워 파격 그 자체 감마 밝아져라 아이고 밝고 좋구만 시끄럽다 미쳐 빠르게 끝내겠다 메인캠만 가겠다 어두워서 못하겠다 쓰레기 게임 다라고 쓰레카자고? 웃기지마 뭐야 으vell지마 자 무엇을 도와주신지? 무엇을 도와줄게? 무엇을 도와주신지? 야아 전체 화면을 게임하는거 얼마만이냐 방송하고 처음이니까 1년 넘게 알았을거 같애 다락방 수색하자고 다락방 어딘데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아 딱히 여기야? 가자 아 가자 전대비문 소통없는 방송 안좋구요? 뭐야 이게 다야? 칼같은 진행과 함께 소통없는 방송 남들이 옳다고 할 때 노를 말할 수 있는 방송 소통을 모르는 방송 소전을 왜 이렇게 갖다 놓은거야 가자 다음은 공간이 멈췄다 엿박을 하는게 막혔다 뭐쩌라고 부시고 가 만두가 왜 이렇게 많아? 먹을게 왜 이렇게 많아 이 동네는 이 동네는 부수고 가란 말이야 그치 역시 부식해 지금 나는 칼 진행으로 엔딩까지 달릴거다 이 게임을 한 번에 마감내버릴거기 때문에 아기용 침대 그림 아무래도 좋아 인형을 요람에 둬라 인형을 요람에 둬라 괜찮은 놈들 대충 요람에 들어갈 것이다 요람 어디야? 잖아 고장 뿌리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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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물이 세게 닫혔는지 알아보자 동경이 나랑 술래잡기를 하고 싶은가 본데 바로바로 해결해주겠어 힌트도 주고 있는데 뭐 어때 가져갈게 왜 이게 많아 여기에 오븐이 생겼냐? 오븐 없었잖아 오우 진짜 머리 둘로 갈라버려 아니다 쪄잘 나는 그렇게 더 웃음을 할지 You might scare someone so bad they'll hurt you 뭐 시원한게 hurting me having this spot of fun is not allowed anymore 뭐 대답할게? 그 여자 미치기 깨닫고 그리고 그 애가 그들의 심을 잃지 못한 것 i'll let her wake neither i can do that you know funny isn't it? 매우 funny thing is I got to talk to the dreamer so i'd like you to let her wake up 작은 세라가 잠을 못하고 싶어 작은 세라가 놀고 싶어 뭐래? 왜 쟤 괴롭히고 있어? 왜 흉가에 사는 거야? 은행 겁줄라 그래 널 쫓아버려야겠는데? 죽었다 나는 나는 빠르게 진행해야 된단 말이다 우엉 우엉! 이거 메인 아니잖아 일단 이것만 깨자 하던 거니까 진실을 알아버리고 너무 재미없어졌어 이게 어두운 것이냐 이제야 도시가 보이는 구나 눈이 안 좋은 거랑 별개로 빨리 가자 진짜 어차피 근데 위처는 보는 사람이 없어서 채팅도 안 올라올 거예요 하루 종일 안 올라온 적도 있거든요 소통 없는 방송이긴 한데 원래 소통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우엉 육관 위네! 아아이 거기까지만 올라온구만 여기가 아 물 속도 보여! 야아... 쓰레기 게임이야 진짜 우엉! 우엉 우엉! 어디있냐 우엉 bedingt 누워 우엉을 내놈라 이건 뭘 아닌거 같아 빠밀은 하고 간다 총 전차면 투컴의 힘인가? 투컴게임이야 투컴게임 방송하려면 진짜 어딘데 나 못나가고 있냐 어디서 들어온거야 여기? 너 어떻게 들어온거야 여기? 너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문이 없음 모임 아쉬구나 빨리 가자 칼같이 진행한다 우엉 내놔 우엉 우엉 다발 잘 있어 고마워 뛰어라 빨리 빨리 어디 아 야 여기 아니 몰라 야 설마 아니지? 불쌍 고들링 건드렸더니 망했잖아 불쌍하지 않지만 불쌍하지 않지만 어디 붙었냐 이거 메인... 아 이거 메인캐스트야? 아 아 지 야 아예 발길 잘 아예 없었으면 내가 이해 나겠는데 전차멸에서만 있다 그러니깐 내가 이거 니할 수가 없네 게임 잘 만들어 놓고 바퀴즈를 하나로 말아먹는 말아먹은게 아니지 내가 문제지 거지같은 게임이야 16분에 겹고있네 20분? 9분? 10분에 겹고있네 10분에 겹고있네 10분에 겹고있네 10분에 겹고있네 빨리 가자 야 근데 이거 좀 심했어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야 상두덕이 없어 야 산거 아니야? 10분에 겹고있네 시끄러 이리와! 우엉냄새가 어떻게 저렇게 싫어해? 얘가 몽상가가 아니었어? 아니 잠깐만 안에 있는 애한테 말 거는 거구나 너한테 말 거는 게 맞긴 한가 보다 그럼? 어두워 보이지가 않아 아니 명확한 그만 체대로 해도 잘 안 보이네 어휴 너가 누구야? 트레스 메리콜 sent me to see you gods? 흙의 슬픈 꿈 그때로는 이 집의 역에 대해 몰랐는 것 같았다 내가 너무 자신분해 하지만 꿈에 그게 모두 정말 진짜 그리고 즐거웠어 하나의 책임 그때로는 그 집의 벗어버렸다 그리고 당신이 여유가 그곳이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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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실환인거야? 이게 말이 됨? 창 모드는 밝기줄이 안되는게 말이 되냐고 이런 게임은 처음이야 아 물론 어세신크리드처럼 창모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임도 있었지만 이건 그것보다 심하잖아 고티게임이라면서 똥세신크리드랑 와먹으면 어떡해 아 이거는 일단은 위쳐3는 여기까지 하고 아 여기다 어세신크리드도 그렇고 위쳐3도 그렇고 왜이러냐 어쿠는 창모드가 윈도우 업데이트하고 안 돼서 못해 얘는 창모드라면 안 보여서 못해 안 보이면 안 되는 거랑 똑같지 뭐 그쵸? 시커면서 안 보여 하나도 촛불밖에 안 보여? 안녕 촛불아? 완벽한 어둠이 되죠 그럼 이렇게 해서 위쳐3 일단 조기조명하겠습니다 다음에 밝아지면 하겠습니다 눈이 좋아지거나 투컴퓨터로 송출하면서 전체 화면으로 플레이하거나 위쳐 자체가 업데이트가 된다거나 하면 그때 와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이 아니라 위쳐3 이번 초회차 마무리 짓도록 하죠 뿅! 아우!